자 밀어내고 천천히 회전 오케이 밀면서 들어오고 갈비가 유지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갈비를 밀어내고 있어야 너의 어깨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들이 계속 생길 수 있어 어깨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들이 계속 생길 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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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